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신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와 1장 7절에서 9절까지 평생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수많은 범죄와 사건 사고 예축할 수 없는 천재 지변 끊임없는 전쟁과 질병의 공포 너무나 두려운 것이 많은 세상입니다 요즘에 추석이 가까워서 이렇게 폭죽을 터뜨리는 그런 일들이 주변에 있을 때 북한이 쳐들어오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놀라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안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디모데우스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두려움은 과연 어디로부터 기인한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두려움의 근원에는 죄라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범죄하기 전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인간의 마음 속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침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는데 범죄하기 전에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향해서 주님께 나아가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인가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가로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가 10편 73편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복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죄인의 특징은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두려움의 근원에는 죄라는 것이 있구나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어디 몸이 아픈 데가 있으면 혹시 이거 암하냐 그런 막 두려움 질병과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는 두려움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여호수아를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왜 두려웠겠습니까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이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정말 이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런 보여줄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했던 모세의 말도 잘 안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저 안학 자손과 같은 거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과 걱정이 태산 같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은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그러면 왜 하나님은 두려움이 가득한 인생살이 속에서 우리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런 명령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근거가 됩니다 어떤 약속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오늘 우리에게 하셨습니까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너희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을 것이다 이게 무슨 약속입니까 여호수아 너는 평생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믿는다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아무리 큰 적일을 아무리 강한 적일지라도 너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평생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로 평생 승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열 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는 보고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안악 자손 같은 대장부들을 받고 그 성이 너무나 견고한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보고했죠 이것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보고입니다 우리가 보통 전쟁을 할 때 어느 쪽이 승리할 것인가 그 승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느 쪽이 군사력이 강한가 어느 쪽이 무기가 최첨단 무기인가 어느 쪽이 국력이 더 강한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많고 강한 요소를 가지고 승리를 우리는 판단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의 기준은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기준은 오직 한 가지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히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우랑을 포함한 다윗의 형들과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말렸습니다 너 지금 세상 표현으로 객기 부리지 마 넌 계란이고 골리앗은 바위야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이 깨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이치죠 그러나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래 난 맞아 계란이야 골리앗은 바위가 맞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계란은 바위를 뚫을 수 있어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뛰쳐나갈 때 뭐라고 선포합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암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대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이 믿음대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승리의 기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에게 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왜? 너는 평생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1장 5절에 보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에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모세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왜 모세는 위대한 사람입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죠 40년간을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죠 그리고 80세의 모세가 기도하고 지팡이를 들 때마다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과 큰 일을 만날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한가를 우리는 뼈저리게 깨달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이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0편 23편 4제를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심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인생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역대상 18장 6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물멧돌의 명수였기 때문에 승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약속은 여호수하나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우리가 믿음 없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 지난주일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과 복음과 교회와 사명을 위해서 살면 우리 인생의 핍박과 고난과 불이익이 우리 인생에 닫혀올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는 그 고난과 핍박과 모든 불이익을 우리는 이겨내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평안을 누려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고난과 핍박과 환란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담대히 환란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여호수와에게 가난, 정복, 전쟁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그 여호수와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 두 번째로 평생 승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와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너는 평생 너를 당할 자가 없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 한 가지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원래 사랑의 교회에서 중고등부 학생부를 당당하면서 청소년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유튜브 영상에 보니까 이 목사님이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는 옛날 조금 젊으셨을 때 그 집회를 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내가 플레이보이 잡지를 가까이 하면 내가 플레이보이 잡지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 목사인 나도 그런데 여러분들 같은 청소년들이 가치관이나 인격이 완전하게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음란한 것이나 플레이보이 잡지를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그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내가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가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이면 세상과 무엇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인 거예요 반면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세상과 구별되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 입에 두고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을 받으라는 것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실 때는 지혜롭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 세상은 머리 좋고 IQ 좋고 좋은 대학 나오면 야 저 사람 참 지혜롭네 잘난 사람이네 이렇게 말하지만 IQ 좋은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머리 좋은 게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성경은 지혜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지혜로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는 것은 말씀을 듣다 보면 다 알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편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떤 시험과 환란의 풍파가 몰아닥쳐도 무너지지 않는 집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또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누구나 다 말하죠 지금이 말세라고 그러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인가 유한기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복 있는 사람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많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게 그게 믿음이구나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독사의 자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삶에 적용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구보수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분명한 사실은 죽은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할 수 없습니다 산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그 산 믿음의 기준은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것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의 새 친구 이 다니엘의 새 친구는 누부간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위협합니다 지금 한 번만 기회를 주는데 내가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면 살려니와 절하지 않으면 저 풀무웃불 속에 너희를 던져넣을 것인데 너희를 건져낼 신은 없어 너희 생명은 내 손에 있어 이렇게 왕이 위협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의 새 친구는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와 저 풀무웃불에서 능히 건져내실 겁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는 절하지 않습니다 왜? 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왕이 얼마나 이 세 사람이 정말 미웠겠습니까? 평소보다 일곱 배나 불을 더 뜨겁게 해서 당장 이놈들을 쳐넣어라 끌고 가서 그 불에 넣는 사람들이 그 불기운에 타 죽었어요 그런데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왕이 그 불 속을 보니까 네 사람이 걸어다녀요 성경에 보니까 왕이 가로돼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다니엘의 새 친구가 던져졌는데 거기에 신네 아들 같은 하나님이 그 불 속에 있는 세 사람을 지켜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있죠 이것이 바로 산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친구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목숨 걸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결론입니다 평생 승리하는 사람은 일평생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할 때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반대의 상황에 우리는 하나님 섬기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라는 원망이 고개를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곤고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던 경외했던 사람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17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인신매매를 당해서 애국의 종이 되죠 노예가 되죠 아버지 사랑만 독차지했기 때문에 일도 제대로 해보지 않은 요셉이 노예로서 보디바레 집에서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하나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합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셨죠 그리고 그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냐면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성경의 형통이라는 말은 세상의 성공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인생의 성공의 기준을 바로 세우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내가 많은 연봉을 받고 내가 좋은 집에 사는 게 그게 성공으로 생각한다면 그분의 신앙은 변질돼 버린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성공과 형통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종살해야지만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나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가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어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애국 여자죠 세상 사람이죠 세상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 무엇입니까 누가 보면 안 하고 안 보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유혹할 때도 이 큰 집에 지금 너와 나 단 둘밖에 없다 아무도 없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이렇게 세상 사람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이 그 유혹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합니까?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 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입니다 그런 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우리의 모든 죄의 근원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을 안 보시겠지 하나님을 안 보시겠지 하든지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지 않을 때 우린 죄죠 요셉처럼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는 사람은요 죄 질려야 죄 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이유예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는 것은 요셉에게 엄청난 불이익과 핍박이 닥쳐올 걸 요셉은 알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으리라 결과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또 원망하지 않고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요셉을 최연소 애국의 국무총리로 하나님이 높여주시죠 언제? 하나님의 때 그게 서른 살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려분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셔서 그의 인생을 승리케 하시고 그의 인생을 형통케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와도 일평생 하나님만을 섬겼던 사람이죠 그래서 여호수와 6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와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와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가난 온 땅에 여호수와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난한 거민이 벌벌 떨어요 왜? 그 여호수와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여호수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높여주시는 은혜가 여호수와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와에게 또 굉장히 도전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난 정복 전쟁을 마치고 본인이 이제 인생의 만련에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여호수와 24장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여호수와는 백성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그리고 책임은 너희가 져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것 이 여호수와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을 들은 온 백성이 다 뭐라고 하답합니까?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했던 백성들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식들이 그 자식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 암흑기가 바로 이 여호수와 다음에 사사기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추석 명절에 온 가족들이 다 같이 모였을 때 특별히 내 사랑하는 자식들, 손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해줘야 될 가장 덕담,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호수와처럼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그래서 요즘 애들은 듣기 싫어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지난 어려운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내 삶의 역사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주신 것을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손녀들에게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귀에 모시박이도록 그리고 이 세상 떠날 때 마지막 유언 하나님의 나라 가기 전에 자손들을 다 모아놓고 하셔야 될 말씀도 바로 이 말씀 나와 우리 가정은 대대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다 너희들도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로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평생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오늘 명절을 앞두고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경혜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내 자식들이, 내 자손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서 정말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하나님만을 경혜하는 가정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일평생 승리하는 그런 복이 함께하는 가정을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일평생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혜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만을 섬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